안녕하세요. 성장앓기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비움 공부, 장자의 비움 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내려놓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굉장히 바쁘시거나 삶에 지치신 분이라면 오늘 이 책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자라는 철학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 한 명입니다.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기도 하고요. 제 뭔가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준 사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인상 깊을만한 여러분들의 사고의 폭을 넓혀줄 만한 세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번 장자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꿈속에서 나비가 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이야기를 일단 쭉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다. 헐헐 날개짓하며 창공을 기분 좋게 날아다니느라 미처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 호련히 잠에서 깨고 보니 자신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윽고 장자는 기괴한 생각에 잠겼다. 내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꿈속에서 내가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물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여러분이겠죠. 근데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비가 잠을 자요. 그래서 꿈을 꿉니다. 그 나비의 꿈속에서 그 나비의 모습이 여러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의 세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꿈을 꾼다고 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꿈이 현실 같잖아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정말 무섭고 누가 쫓아와서 뛰어가고 이러잖아요. 꿈속에서 정말 그렇게 쫓기듯이 하다가 와! 하면서 이제 깨어나서 아 꿈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내가 지금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계가 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꿈과 현실이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꿈과 현실이라는 것은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과 현실이 서로 맞닿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계에서 많은 것들을 막 가지려고 노력하고 뭔가 막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실망하고 이러잖아요. 뭐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비워놓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이게 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꿈일 수 있잖아요. 내가 꿈에서 금은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꿈인데.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게 내가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속에서 나를 지금 꾸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듯이 현실과 꿈의 세계라는 것은 사실 이걸 구분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 실제로 우리가 좀 집착을 내려놨을 때 우리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꿈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뭐 좋은 달에 가는 거 10억을 모으는 거 아파트를 가지는 거 뭐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지나치 욕심을 과욕을 부려가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꼭 갖기 위해서 집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집착 때문에 내가 오히려 불행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꿈속에서 뭐 누가 날 잡아먹는다고 해서 엄청 뭐 겁먹진 않잖아요. 왜냐면 꿈이 꿈이니까 그렇듯이 현실세계도 한바탕 꿈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 현실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이인가 정말 저도 뭐 철학 수업도 듣고 여러 가지 수업 들었지만 꿈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꿈은 일단 깨니까 깨봐야 꿈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이것도 아직 깬 게 아닐 수도 있다. 깨지 않은 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현실에 대해 너무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철학 재미있지 않나요? 전 되게 재미있는데 여러분도 재미있을 걸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한다. 라는 글입니다.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공문원이 우사를 대하고 놀라며 물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어쩌다가 한쪽 발을 잃었는가? 하늘의 뜻인가? 아니면 사람의 뜻인가? 우사가 말했다. 하늘의 뜻이지 사람의 뜻은 아니다. 하늘이 나를 한쪽 다리로 살게 한 것이다. 사람의 생김은 하늘이 정해준다. 내가 한쪽 다리로 살게 된 것도 그런 이치이다. 연못가에 사는 꿩은 열 걸음을 옮겨 먹이를 한 입 조아먹고 백 걸음을 걸어야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지만 세상에 갇히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음식은 쉽게 얻어지겠지만 마음이 갇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한쪽 발을 잃었어요. 교통사고를 가든 어떤 사고를 당해서 한쪽 발을 잃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하늘의 뜻이냐 아니면 사람의 뜻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것도 굉장히 특이하지만 여기에 또 답변하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늘의 뜻이 사람의 뜻이 아니다. 내가 한쪽 다리로 살게 된 것은 그런 이치다. 그래서 하늘이 내 한쪽 다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한쪽 다리를 잃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삶 굉장히 어려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리고 그 생각에 점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그 사람은 점점 불행해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반대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하는 걸 승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이 돈도 벌고 또 자유가 없는 그런 이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회사를 다니면 9시부터 7, 8시까지 1일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또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하면 사실 그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삶일 수 있지만 속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감옥에 갇힌 굉장히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자는 예전부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속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냐 자기 의지를 갖고 살아갈 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요즘에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살죠. 근데 그 산에 들어간 게 산에 들어가야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산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들어갔다 하면 자유로운 삶이고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산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가 산에 살고 있는데 나는 도시로 나오고 싶다 그런데 도시에 나올 수가 없다 이러면 자유로울지 못한 삶이고 도시에 나올 수 있다 이러면 자유로운 삶이 된다라는 거죠. 즉 내 의지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 이야기 다시 살펴보면 이런 얘기를 한 장자가 내가 한쪽 다리로 살게 된 것도 그런 이치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이야기를 붙여요. 연못가에 사는 꽁은 열 걸음 옮겨 먹이를 한 입 쪼아먹고 백 걸음을 걸어야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었지만 세상에 갇히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음식은 쉽게 얻어지겠지만 마음이 갇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한쪽 다리를 잃었어요. 잃어가지고 나는 한쪽 다리를 잃어가지고 걸음도 불편하고 뛰지도 못하고 나는 이제 어디라도 움직일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불행하고 자유를 잃은 삶이 되겠죠. 하지만 하지만 그렇지 그런 한쪽 다리 잃었다는 사실에 갇히지 않고 내가 한쪽 다리는 내가 뭐 잘못하거나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늘의 뜻이다.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간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은 갇히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물리적으로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내 마음이 이 한쪽 다리 때문에 이 한쪽 다리 잃었다는 그 사실에 붙잡혀가지고 무엇을 못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옆목가에 사는 껌긴 게 나오죠. 옆목가에 사는 껌은 열 걸음 옮겨 먹이를 한입 쪼아먹고 백걸음을 걸어야 물을 한 모금 마실 수 있었지만 세상에 갇히는 것은 원치 않는다. 세상에 갇힌 새들은 주인이 먹이도 주고 물도 주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도 없죠. 하지만 세상 밖에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옆목가에 사는 껌은 물 한 모금 마시기도 쉽지 않고 또 먹이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세상에 갇히지 않아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자유로운 삶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이 자유로운 것은 내 마음이 달려있다. 여러분이 한쪽 다리가 정말 없으실 수도 있고 혹은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혹은 명문대 학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뭘 하지 못한다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그것에서부터 불행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자유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비록 내가 명문대가 나오지 못했지만 비록 내가 돈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지 반대로 뭐 다리는 하나 잃었지만 그만큼 더 이제 손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자리에 앉아서 더 뭔가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돈이 없다고 하도록 나는 돈을 잘 벌진 못하지만 오히려 남들처럼 직장을 다니지 않으니까 시간은 자유롭게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뭔가 불편함이나 뭔가 어려움에 발목이 잡혀서 그거에 뭔가 집착을 하셔서 내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지 마시고 자유의지를 갖고 삶을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송나라 형지 땅에서는 가래나무, 잔나무, 뽕나무가 잘 자란다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나무의 둘레가 한 뼘 이상으로 자라면 베어다가 원숭이를 매는 말뚝으로 사용한다 스넛뼘 이상 나가는 나무들은 대들볶감으로 베어진다 일곱 내지 여덟뼘에 이르면 높은 사람이나 부자들의 관을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 형지의 나무들은 뛰어난 재묵들이어서 이처럼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도끼나 자기에 찍혀 쓰러진다 이마가 흰 소 코가 위를 향한 돼지 치질을 앓는 인간 등은 불길하다 하여 재물로 쓰기 일거리는 통해 삶을 일찍 망감하는 일이 없다 세속을 초월의 도의 경지에 이른 신인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이 오히려 천운이 따르는 존재들이다 이 이야기 어떠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산이 있습니다 산에 여러가지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 좋은 덴 났다 좋은 시장을 다니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무가 곱게 뻗고 두껍고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일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재묵감이죠 그런데 그 나무들만 산에는 있지 않죠 삐쩍 마른 나무 옆으로 누워서 자라는 나무 쓰러진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우리 인간사회에 비유해서 보면 뭔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 뭔가 무능한 사람을 평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곱게 높게 그러니까 크게 잘 자란 나무들이 정말 운이 좋고 좋은 나무들이냐 이 장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장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을 봤더니 오히려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높은 사람들이나 부자들의 관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거나 집을 짓는 재료로 쓰이거나 원숭이를 묵는 나무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곱고 워낙 두껍고 워낙 크게 자라니까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나무니까 하늘이 주어진 하늘이 내린 그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베어진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이마가 흰소, 코가 위를 향한 돼지, 치질을 앓는 인간 등은 불길하다 하여 재물로 쓰기를 꺼리는 통에 삶을 일찍 마감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고 토실토실하고 그런 가축들은 일찍 재물로 잡히거나 사람들한테 먹히는데 오히려 비실비실하고 뭔가 좀 어딘가 피부병에 걸리고 이런 뭔가 가축들은 사람들이 먹기를 꺼려하고 재물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하늘이 내린 제 수명대로 다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도의 경제에 이른 신인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과연 더 운이 좋은 거냐 그거예요 크고 토실토실한 돼지, 소가 정말 운이, 천운이 따르는 존재들이냐 아니면은 비실비실하고 뭔가 피부평도 좀 뭔가 낫고 피부도 까칠까칠하고 이런 가축들이, 이런 소와 돼지들이 천운이 내린 거냐 신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뭔가 이마가 흰, 소, 코가 위를 향한 돼지 이런 가축들이 좋다고 평가받지 못하는 가축들이 오히려 천운이 따른 존재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장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나무 얘기도 했고 소와 돼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있어요 뭐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정말 명문대학에, 명문대학에 나오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엘리트코스를 발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은 아마 좋은 직장에 다닐 겁니다 그리고 좋은 연봉을 받겠죠 좋은 연봉을 주는 직장들은 그만큼 이제 일을 시키겠죠 그러면 회사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막중하고 그런 일을 막 하다가 스트레스와 가루에 지쳐 병에 걸리거나 쓰러지거나 죽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가진 그런 재능이라든지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운이 좋고 천운이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불행한 삶이 된 거죠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장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쓰임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은 굉장히 주위의 많은 기대와 뭔가 사회적인 기대 속에서 압박을 받아가며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너무 초기 압박이 너무 심할 경우에 미처 그것을 그 재능을 다 꽃피우지 못하고 시들어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조금 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무능하다고 해서 그때 불운해하거나 불행해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가 능력 그대로 그걸 최대한 발휘하면서 인생 동안 그냥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 노력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천운이 따르는 거고 하늘이 내린 수명을 다 살고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란 것은 결국 속도 남들에게 빨리 가고 먼저 가고 이게 아니고 방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할까 이 방향을 고민해야지 여러분들이 인생을 정말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방향에 맞게 여러분이 노력을 하고 있다면 이게 그냥 속도의 차이일 뿐이지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고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전성기 황금기가 적절한 시기에 가을에 열매가 맺듯이 그런 시기가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장자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장자의 비운 공부 여러분 어떠셨나요 장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장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뭔가 특히 우리 사회에서 뭔가 고정관념들 사람들이 뭔가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거는 그런 사고를 바꿔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제가 남들보다 좀 능력이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장자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너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 특히 고등학교 때 명문대 이런 것들이죠 또 대학교 때 좋은 직장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행복한 반향을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장자의 철학을 만나셨잖아요 장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지 내가 너무 시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 때문에 뭔가 내 삶이 분행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자의 비용 공부는 여기서 끝이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부터 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